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소식, 그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좀 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지금 색소폰학교가, 저희가 색소폰학교에서 제작한 악보집 교재가 총 15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전국적으로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많은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계시는 그런 책들입니다. 15권인데 많은 분들, 제가 이제 저와 이 책, 이 교재 저에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받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 책을 가지고서 이제 또 이제 더 좋은 책이 있냐, 뭐 어떤 게 있냐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이 약 한 5만 명 정도가 되세요. 연락을 주셔가지고 지금 연락처를 보니까 한 5만 명 정도가 돼요. 그 많은 분들의 전화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전화를 하루에 정말 몇십 통에서 많게는 몇백 통까지 거의 매일매일 전화를 받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항상 요구하셨던 것이 뭐냐면 아,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없어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일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좀 만들 수는 없을까 어떤 방법을 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약 1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을까라고 해서 제가 세 가지, 세 가지를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나만의 악보집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공 리스트 10곡 기존에서부터 많게는 100곡까지 그렇게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버전을 만드실 수가 있냐면 첫 번째는 아무것도 기교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지 않는 그냥 일반 악보, 악보 모음집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명악보집, 악보를 잘 못 보시거나 내가 또 개명이 적혀져 있는 악보가 익숙해서 개명악보가 필요로 한 개명악보집을 만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애드립 악보집, 내가 꾸민 몸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악보집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신 분들은 또 꾸민 몸, 그러니까 꾸민 몸, 애드립 악보집, 악보집을 또 만드실 수가 있고요. 또는 애드립 개명악보집이라고도 있습니다. 애드립 악보는 하고는 싶은데 악보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없을 때 그 애드립 악보에다가 개명까지 적어져가지고 애드립 개명악보집이라는 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의 모든 기준은 다 1절로만 구성이 되고요. 이거에 대한 저작권료는 한 권, 한 권, 한 권당 저희가 저작권 협회에다가 총 이렇게 해가지고 저작권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소유는 개인 혼자만 있어야 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만 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복사를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셨을 때는 음악 저작권에 대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원하는 노래들 리스트와 그 다음에 조, 어떤 조로 할 것인가 샵 하나로 할 건가, 샵 두 개를 할 건가 그거에 대한 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위쪽에다가 연락처를 주시면 금액과 그 다음에 그 제작을 하는 기간까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표지도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 홍길동 개명악보집, 며식곡집 이렇게 책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미 디자인이 나와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하셔서 저희도 계속 밤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해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악보를 계속 찍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맞는 악보집을 계속 이렇게 수정, 보완해가면서 악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만의 스페셜한 악보집, 나만 딱 갖고 있는 나만의 버전 내가 좋아하는 18곡, 18번 곡들 그런 것들만 10곡에서부터 30곡, 50곡, 100곡, 200곡 그것은 원하시는 만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포인트, 이것은 나만의 악보집이다. 두 번째는 나만의 내가 원하는 조로 내가 좋아하는 버전으로 악보집을 내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금액을 생각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십니다. 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제가 그 페이지와 종류와 그것들에 대한 것을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너무나 금액 설명만 하는데 한 10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금액은 10곡에 5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주시면 나만의 악보집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악보집을 디자인을 해서 표지와 이렇게 해가지고 택배로 저희가 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 또 상담을 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주문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위쪽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